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시점이 이달 중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중국 내 외교 소식통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에버랜드와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가 현재 반환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푸바오가 만 4세가 되는 올 7월 20일 이전에 반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구체적 일정은 이달 중에 발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동안 관람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